네 안녕하세요 보험패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방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정보까지 했던 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정보까지 한 것은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후에는 이것을 인클로드를 이용해서 이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적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간에는 그냥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할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멤버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salesman.php라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php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데이터베이스 연결이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커리문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이 커리문을 가져올 때는 앞에서 커리문들을 알아야 돼요 셀렉트문이나 업데이트, 인서트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이제 이 권한, 루트 권한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웹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커리문으로 여기다 직접 하는 것하고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것을 이제 웹으로 가져와서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SQL이라고 명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SQL 커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프럼, 그 다음에 세일즈맨에서 모든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바로 이 정보죠 셀렉트 프럼, 그 다음에 세일즈맨, 그 다음에 모든 정보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컴페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커리문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리문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커리문을 실질적으로 로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카운터라고 우선은 설정을 하고요 여기다 커리 정보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SQLI 언더바 커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여기에다 이제 커리 정보를 넣겠다라고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거의 동일해요 모든 것들이 다 업데이트를 하던 뭐를 하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리문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커리를 했으면은 여기까지 커리를 했으면 이제 성공이 다 된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커리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여기 안에서 원하는 정보들만 여기 이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 가져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은 웹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셀렉트를 이렇게 다 가져오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컬럼 정보들에 그 다음에 세 개의 데이터를 다 가져오게 보이는 건데 웹에서는 이렇게 다 가져올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잘라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를 가져와도 되고 한 개를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CONT 정상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가져왔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명의 정보들을 가져왔는가 우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SQLI 넘버값의 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온 것에 아트만으로는 셀렉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것에 정보들이 몇 개인지 몇 명의 사원들이 이제 몇 개의 컬럼 정보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데이터들이 현재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래서 카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뒤에다가 몇 명의 사원이 조회되었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나중에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카운터라고 여기다가 명을 해주고 그 결과값을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시면 바로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불러왔으면은 정상적으로 불러왔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세일즈맨이라고 저희가 아까 입력을 했죠 그래서 PHP 하면은 세 명의 사원이 조회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컬럼베이스로 우리가 이 열들을 다 가져온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처럼 저희가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합니다 세 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일문으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mysql i 그 다음에 patch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 배열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array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던 cnt라고 지정한 이 데이터 여기에다가 커리문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 그 가져온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이 컬럼 정보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네임과 넘버값을 가져올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이름만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서 가져온 것 중에서 얘를 이것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echo 출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low라고 지정했던 이 가져온 것 중에서 저희가 배열로 sname이라고 지정한 sname이라는 값을 나는 가져오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중간에 이제 구분점을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이에요 출력입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또 어떤 걸 적냐면 입사한 날짜를 나는 가져오고 싶어 그 다음에 하나 구분점을 해줘야겠죠 구분점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를 가져올까요 포인트를 가져올까요 포인트를 가져오겠습니다 포인트 값은 인센티브 나중에 적립금 그래서 이렇게 html로 마지막에 한 칸 띄어서 가져올 겁니다 요것을 안 붙이면은 이제 뭐 일자로 쭉 나오겠죠 결과가요 그래서 요걸 하나 붙이면은 얘가 데이터가 있는 동안에 지금 현재 카운터를 세 개를 지금 현재 보면은 세 개의 정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요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돌겠죠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또 가져오는 과정에서 요걸 페이지로 뭐 나눈다 뭐 이렇게 나누면은 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은 다 됐습니다 코딩은 됐고요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웹에서 php에서 mysql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고요 이거하고 이제 정보가 같겠죠 근데 이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정보들만 가져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한번 가져오시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한번 조회를 해봐서 웹에서 가져오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은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